명상 주제를 들기에 삼매 수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은 떠나야 되고 적당한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은 곳으로 18가지를 들고 있고 적당한 곳으로 하면 5가지인가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제1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조건이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과 같이 살면 제일 좋겠지요. 스승과 같은 성원에서 같은 절에서 살면 항상 의문이 있을 때는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나태에도 경책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사는 곳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승과 같은 사원에서 사는 것이 편하면 그곳에서 명상 주제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한다. 만약에 편하지 않고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유순이면 1유순은 7마일쯤 그리라 합니다. 우리 요자나거든요. 원어로는 요자나이고 중국에서 유순으로 옮겼습니다. 요새 그걸로 보면 7마일 정도 거리고 요새에 가면 11키로쯤 되겠죠. 1마일은 1.6키로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11키로쯤 되겠습니다. 4분의 1 유순이니까 한 2.6키로쯤 될 겁니다. 2.6키로만 가는 데 한 전체 보통 거로 가면 한 30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고 아니면 반유순 그러니까 5.5키로니까 요거는 뭡니까? 한 15리. 그렇죠? 정도 되는 거리. 그것도 안 되면 1유순. 이런 이야기 나도 하겠습니다. 11키로니까 한 30리 같으면 하루에 빨리 가면 한 2시간 하면 갈 수 있는 거래죠. 그렇죠? 만일에 1유순 안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넘으면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밑에입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유순 내에도 편히 살 곳을 얻지 못한 자는 명상주의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모두 해결하여 명상주의제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명상주의제를 확고하게 전향하고는 더 먼 곳으로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상주의제를 갖고 오죠. 되도록이면 서성 가까이 살아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으로 18까지 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전부 상식적입니다. 18까지 허물 중의 하나를 가진다 했죠. 2번에서 전체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3번에서는 큰 사원에 살지 말아냅니다. 왜? 각가지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안내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새로 지은 사원은 안 됩니다. 왜? 일거리가 많아서. 저는 왜 이해를 줄까요? 저는 정말로 그죠? 뜯어드는 건 괜찮은데 그죠? 일을 울려한다고 운짜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낡은 사원도 일거리 많습니다. 그죠? 수리해야 됩니다. 그죠? 길가에 있는 사원은 뭡니까? 밤낮으로 객들이 붐입니다. 맞죠? 그죠? 수행 못합니다. 약수태에도 사람들이 모이듭니다. 야채가 있는 곳에는 나물 캐는 여자들이 모이듭니다. 꽃떤불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있는 곳에도 사람들이 와서 달라합니다. 그렇죠? 과일 좀 주세요. 이것만 봐도 뭡니까? 특히 남방 선생님들은 그죠? 절에 누가 와서 그걸 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소생이니까 저거는 딱 앉아서 수행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이상하죠? 말 왔어요. 그죠? 여기는 쏙이니 돼서 어이구 무시러 그죠? 선방 문고리 잡으면 그죠? 사막도로 면환대서 선방 문고리 한번 잡으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선인들이 뭐 에이구 저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선방 살 때 됐죠? 어쩌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유명한 사원에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아란이다 해서 뭡니까? 줄을 쫙 서갖고 했습니다. 수행 못합니다. 도시 부근에 있으면 이성이라는 대상이 있다 했습니다. 들어본 게 뻔하죠? 사람 많은 데는 명상 주제 못 듭니다. 맞죠? 여자들 많이 오는 데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삼림 부근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경작지 부근에도 뭡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항구 부근에는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변방에는 뭡니까? 산부에 신심이 없습니다. 국경 부근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과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됐죠?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우적한 거죠. 너무 자세해서 좀 다르죠? 이런 걸 보면 뭡니까? 에이, 문득 적당한 곳에 살아라 이러면 되죠? 결국은 적당한 곳에 살아라는데 열여덟까지는 그냥 나이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적합하지 않는 곳은 뭡니까? 엄마야, 처녀 도깨비 나타나고 아이고, 무시라, 그죠? 몇 밑에 보십시오. 17번 몇 밑에 스님,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한두 명 사람 먹어치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무시라. 요새 말로 뭡니까? 엄섭한 곳 있죠, 그죠? 뭐, 뭐, 성황당피스, 뭐 그런 데 있죠, 그죠? 그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수행되겠어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후들을 얻지 못하는 곳. 좋은 스승을 얻는 데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사항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입니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낮에는 거의 붐비지 않고 밤에 소리나 음성이 거의 없고 이런 데가 세상에 있나? 그죠? 팔이, 목이, 접촉이 거의 없고 필수품이 잘 구비되고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우고, 큰 스님이 살고 계시고 아이고, 뭐, 이런 데 있으면 나도 가겠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가로 해갖고 A, V 되어있죠? 이거는 거처경이라는 겁니다. 경 숫자로 보면 안구 따라니까야 열의 모험의 열한 번째 경입니다. 경 이름은 거처경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싶은 번호 우리 대림 선생님이 번역한 그죠? 안구 따라니까 제6권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장애를 끊고 있죠? 사소한 장애한 게 뭐 굉장한 것 같죠? 아닙니다. 손, 발톱, 머리카락, 길면은 깎아야 됩니다. 옷은, 헤어진 옷은 수선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절차입니다. 됐죠? 3면은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1. 문득 닦아야 된다. 2. 절차를 거쳐서 닦아야 된다. 여기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됐죠?